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벨트가 있고 뒷명띠를 벨트에 붙잡혀서 달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트랙형은 오영 트랙형은 오영 트랙형은 오영 이제 어르신께서는요 완전하셨나봐요 결제하긴 하나씩 다위바위보해서 다위바위보해서 무서워 무서워 가주세요 이제 가주세요 네 괜찮으세요 진짜 무서워요 아 나 무서워 하나도 없어서 가실 때 여기가 바로 오늘 왜 당기면 바로 열리고요 바로 올게 여기당기시면 아 아 아 아 아 아 센트럴 런던 지금 주화기 때 귀신 집도 못 갔단 말이야 귀신을 못 갔단 말이야 뭐야? 몇 층에서 아이를 찾아서 늦을 것 같아서 잘했어요 몇 층이라고요? 몇 층에 납득했어요 엄마가 띄워줄 수 없다고? 목소리 내시지 마시고 피곤해 봅니다 촬영 시작 말해 줘 큰 편의점 끝났로 피곤이 피곤이 없어요! 다 뜯겼어! 다 뜯겼다고? 저 소리 들려? 저 소리가 멈췄을 때 계속 움직인다면 이쁜 우기 롯데타워를 어디든지 가지러 가야겠다 뭘 원하니? 키 주세요 키 키 그래 그래 이게 바로 롯데타워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키야 빨리 빨리 좀비들 오기 전에 좀비들 오기 전에 빨리 와 빨리 빨리 저는 이미 좀비에게 가면 돼서 1층에 백신을 저희 전문들에게 무사히 좀 안전하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염됐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좀 됐어요 정리들이 나쁜 논란 생각 아무나 입장시키잖아 입팬이라고 입팬이라고 없어요 없어 에이 없음 에이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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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에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